아하이 어머 약간 오늘은 러블리해 너무 예쁘다 왔다 러블리 공주 머리 했네? 공주 머리? 좀 공주 같아? 공주 머리 차 나온 지 얼마나 됐지? 실력이 거의 그냥 확 확 확 늘고 있어 근데 내가 봤는데 거의 열흘 동안 천키로 정도 탄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 맞아 던지점핑 어 그거보다 좀 덜 무서운 거 하러 갔는데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 틱복싱? 뭐라고? 에이? 새로클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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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원래 잘 못했다 이거 립밤 좀 발라주라 오 립밤 좀 발라주라 아니 둘이 되게 달라 그 하우스 안에서의 달라 달라 너무 달라요 여기에서 너무 하하하 이거 대충 말라지? 너무 아파 대충 말라지? 아니야 하하하 진짜 더웠다 진짜 더웠다 맛집 같아 보인다 저희 삼계탕이랑 두부찌개 이렇게 하나하랑 라면사리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콜라도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닥이 버섯버섯해 발이 엄청 차갑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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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쳐다봐 아파 응? 아파 둘 다 뼈밖에 없어서 아프대니까 하하하 올려 올려 싫었대 나 올릴까 싫어 안 돼 응 맛있어 맛있어 오랜만에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좋다 그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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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왔어 형 보호자? 보호자 서명 치우스 형 우리는 가짜가 보호자 어 아 아 진짜 될 수 없어 아 재밌겠다 하하하 자유 머리에 뺄 لم 머리 어떻게 할 거야 뺄거야 응 너 멋있어 응 뭔가 이렇게 하나 기도하니까 오빠 우리 아빠야? 우리 저 옷도 잘하는 거 봐 정리 한번 해 줘 어 이거 맞아? 이게 펴져야지 아 있어요 이렇게 손 받아 보이면 안 됩니다 네 눈nies아 말해 네 재미있을 거 같아 안riz용 아, 여기? 뒤에 타는 줄 알았다. 자, 올라가는데 한 25분 정도. 오, 약간 지금 어디로 이 선배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뭐야? 진짜 점심풀 아니야? 그러니까. 와, 붙어있는 거 봐. 이게 좀 무서워. 무서워. 어색시니까 너무 편하지? 웃었다, 진짜. 지금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처음 하는 건 떨려서 그렇지? 이제 막상 뜨고 나면 편안해질 겁니다. 눈을 못 뜨고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서웠구나. 진짜 올라가서 내가 말이 없었어. 진짜 괜히 하자고 한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일단은 맛이야. 웃어줘야 돼. 오빠, 나. 괜히 하자고 했나? 왜, 무서워? 아, 표정 너무 귀여워. 자, 이거 잡으세요. 자, 잡힐 때 이렇게 잡고. 수산해져 있어? 27살인가? 오래 살았지? 이수가 무서워하니까 긴장이 오히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안 타는 거야? 같이 타는 건 아닐까? 같이. 우리가 같이 타면 진짜 죽을 거야? 아니, 오빠랑 말고. 진짜 죽을 거야. 자, 브이야 맛있게 브이. 자, 하나, 두. 하나, 둘, 셋. 좋아. 준비 되실게, 준비 되실게. 그렇지. 아, 진짜 이쁘다. 하나, 둘, 셋. 무서워. 이런 것도 무서워. 아, 무서워. 왜 무서워해. 처음에 좀 걸을 거예요. 갔다가 제가 준비가 되면 달리라고 할 건데 뒤에 저항이 걸려요. 그걸 본인이 끌고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 네. 아, 빙빙이다, 진. 아, 빙빙이다, 진. 아, 빙빙이야, 빙빙이. 괜찮나 보다, 괜찮나. 하니깐 또 사서니깐요. 하니깐요. 하니깐요. 네, 그랬어. 오, 잘하시는데 뭐. 아, 하나도 안 무섭죠? 우와. 그럼 앞으로 가서 달리셔야 돼. 빡빡, 빡빡. 빡빡. 죄송해요? 네. 좋았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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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궁금하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나한테. 오, 봉근. 오빠. 재밌다. 어? 재밌다. 와, 이것도 하트 모양이네. 하트. 웃네, 너. 옆에라. 반갑소. 어? 겨울 수업 많이 만들자.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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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